원카드 하면서 쳐야 해 원카드 하면서 쳐야 해 원카드 하면서 쳐야 해 그게 아니라 원카드 하고 낼 때 만약 얘가 냈는데 얘가 원카드 할 수도 있지 얘가 한 장 남았을 때 원카드 하면 얘가 쳐야지 원카드 하기 전에서 쳐야 해 아니지 오늘 날짜 같애고 얘기해 주잖아 얘가 두 개 갖고 있는데 얘가 하나 갖고 있잖아 얘가 두 개 있는데 얘는 20개 갖고 있어 그래 두 개가 두 개가 있는데 20개 있지 그 얘가 원카드 할지 그 얘가 친다고 얘를? 그 저를 쳐야 해 원카드 찍는 게 방법이 좀 더 독특하다 하나씩 하면 그대로 보이는데 그러면 뭐 눈에다 대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컬러 안 돼? 컬러? 해 봐봐 워컬러만 하고 워컬러에요? 이게 워카드래 여기 그레이스템 얼굴 안 하고 뒤통수만 나겠네 우리 의택이 이게 빼야 돼 피리 빼야 돼 남편 에이 뭘로 바꿔 야 정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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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좀 봐 살짝 살짝 붙여서 산 찍히는 데고 정훈이 의택이 정훈이 의택이 브이 한번 보여줘 죽었다고 싸이 브이 한번 보여주고 쉬고 웃으면서 안녕 안녕 너도 보여줘 빨리 해 몽땅 다연이 미국에서 보낸 거 참 이게 뭐야 때렸잖아 일로 가져가라 멈춰라 멈춰라 왔어요 나 쥐 잠깐만 아까 방패 있었네 당신이 선명에 나오는 분명히 방패 나 내가 나중에 이거 빨아? 지금부터 왜 빨아? 바로 그거 빨아 빨아 네일 빠르면 네일이 막 알리기 힘들어요.